자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통째로 Just then 동그라미 Just는 강조의 표현인거에요. Just then 마침 그때 바로 그 찰나에 이런 말입니다. 생각나는 단어 없나요? 그 순간에 그 순간에 At that moment와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되요. At that moment 그 순간에 Result 라고 하신 분들 계세요. Result 절이 아니에요. 절편이 생각나요. 절이 아니에요. 이 발음이에요. Result 뇌가 진동이 되죠. Result 시작 Result 시작 지금 되잖아요. 힘을 좀 빼고 떨게 절은 혓바닥이 붙었다 떨어져요. 절 그게 아니다 이거에요. The stunt that nearly killed him was actually a quite simple one. Was actually 확 올라가죠. By Jackie standards By Jackie standards 시작 요거 발음 안좋아요. Stand Dards가 아니라 Dards가 아니라 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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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소리에요. 모음가가 U 소리지 R이 아니에요. Dards가 아니에요. Harvard 대학교 Harvard라고 하면 못 알아들어요. Harvard가 아니라 어떻게 발음합니까? 요 끝소리가 standards의 끝소리와 같아요. U Harvard 시작 Harvard V에서 떨어지는 거에요. Harvard 시작 OK 자 그리고 이와 또 비슷한 발음의 대학교가 스탠포드가 아니고 스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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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rvard 시작 스탠드 시작 아 그렇게 기억하세요. so kids don't try this at home or anywhere at all 시작 kids don't try this at home or anywhere at all 시작 kids kids 발음이 좀 약했는데요 kids는 받침 발음이에요 kit 딱 혓바닥이 딱 잡아줘야 돼요 kit 근데 복수죠? kids kids 딱 잡았다가 놓는 kids 시작 so kids don't try this at home 시작 kids 잡았다가 놓는 발음이에요 키즈가 아니에요 키즈 키즈 카페 이렇게 하지 마세요 키즈 카페 키즈 카페 짧게 익스플로우즈 이 발음 괜찮았는데요 이것도 받침 발음이에요 끝소리가 익스플로우즈 익스플로우즈 아까 키즈 생각하세요 익스플로우즈 시작 아 잡았다가 놔주는 오케이 not bad but we're just getting started not bad 부터 시작 sense of humor 활용해 볼게요 센서는 감 어떤 무슨 무슨 감 의식이란 뜻으로 많이 응용을 하는데요 행복감 a sense of 뭐라고 얘기하면 될까요 a sense of 명사 happiness 가 되는 겁니다 a sense of 명사 행복감 만족감 은 뭘까요 만족감 어 말해보세요 a sense of 만족 satisfaction a sense of satisfaction 이겁니다 오케이 자 불안감 불안감은 영어로 볼까요 a sense of 여러가지 단어 초이스가 있겠는데 anxiety anxiety x죠 anxiety 이런게 이제 불안감 딱 뭉치 단어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많이 있는데 뭐 몇 개만 더 충만감 행복하거나 뭐 아주 맛있는 밥을 먹어갖고 배가 빵빵해서 충만감을 느낀다 충만감 a sense of fulfillment 라고 얘기해요 fulfillment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말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고요 오케이 실제로 많이 쓰고 suffer from diabetes 당뇨병이죠 자 이거는 from을 써줘야 돼요 자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까 suffer는 일시적인 거 갑작스러운 거로 인해 고통을 받는 거를 말할 때 suffer를 씁니다 suffer from은 지병 같은 거예요 예 장기화되는 지병이라든지 예 오래 앓고 있는 지병 뭐 당뇨병 이런 거에는 suffer from something 이렇게 씁니다 아 이게 이제 정석이에요 정석 근데 원어민들도 사실 막 왔다 갔다 막 혼용을 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정확하게 쓰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원어민 플루엔시를 따라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국내파들은 그렇기 때문에 정확도를 높이는 게 더 좋은 경쟁력 비결 같아요 signs라고 했어요 crashing through signs 자 그래서 화면에 나오는 장면을 묘사하는 건데요 이거 중요한 단어예요 smack smack은 쩍 소리가 나는 거예요 뺨 따고 뭐 김치 싸대기 smack 이게 smack이에요 smack 쩍 소리 나고 하는 것이 smack인 겁니다 그래서 건물에 이렇게 그냥 정통으로 부딪히고 crashing through sign 하면은 뚫고 지나가는 거죠 간판 대형 간판을 그냥 뚫고 지나가는 것이 crash through 자 스맥을 좀 설명드릴게요 스맥은 쩍 소리의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뭔가 마시는 거 먹으면은 쩝쩝 이렇게 입맛 따시기도 하잖아요 입맛 따시다가 영어로 smack one's lips 라고 합니다 쩝 소리 때문에 smack smack 이란 단어를 써요 smack one's lips 쩝쩝쩝쩝 자 그리고 야구에서 강타자가 홈런을 쩍 소리 나게 그냥 한 방울 날렸어요 그렇게 홈런을 날리다 라는 말을 smack a 홈런 이라고 얘기합니다 smack a 홈런 hit a 홈런은 좀 약해요 hit a 홈런이 일반형이라면 smack a 홈런 하면은 더 강조된 표현인거에요 okay he is really hanging one thousand feet in the air number six again from who am I after a spectacular fight on a rooftop 요거 말해볼게요 옥상 위에서 아주 멋진 결투를 벌인 후에 이 말이죠 spectacular 태에서 빡 띄웁니다 after a spectacular fight on a rooftop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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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재키 재키가 아니고 재키 애 바람 자키 시작 애 바람을 잘 내야 돼요 spectacular 이것도 애 바람이에요 다시 spectacular 시작 자키 시작 애 바람이에요 이걸 읽어볼게요 this is one of the 시작 most death defying scenes 시작 ever 시작 시작 to be done 시작 with roller skates 시작 뛰을기 이렇게 잡아주는 거에요 ever는 강조해 ever라는 거고요 the most to be 줄 최상급과 ever이 이렇게 같이 따라다니는 패턴이에요 가장 이제껏 뭐뭐 한 뭐뭐 이다 이런 뜻이에요 To be done 행해지다 영화에 촬영되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with roller skates roller skates 롤러 skater을 신고서 촬영된 가장 목숨을 사리지 않는 위험첨 많은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얘기에요 defy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defy는 거부하다 거역하다 라는 뜻이에요 death defying 하면 죽음을 거부하는 이런 어감이고 죽음을 무릅쓰고 뭐하는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defy가 참 중요한데 자 이 문장 보세요 김정은 김정은 defies UN sanctions sanctions 가 뭐죠 sanctions 가 제재 조치에요 제재 경제 제재 이러한 제재 김정은은 defy 한다 UN 제재 조치를 거부하다 라는 의미 인데요 조금 더 강조된 어감으로 많이 쓰여요 뭐 그냥 무시한다 뭐 전혀 뭐 수용하지 않는다 뭐 그냥 개무시한다 이런 어감이 defy에요 defy 자 그리고 defy의 명사 defiance defiance 말 안 듣고 완구하게 거부하는 것을 defiance 라고 얘기해요 defiance that lasts over a whole minute of total screen time that lasts over a whole minute of total screen time 시작 아 아시겠죠 전체 스크린 타임에서 1분 이상 꼬박 1분 이상 계속됩니다 이 충돌 사고가 a whole minute whole 동그라미 minute 밑줄 시간 앞에 whole을 붙이면 강조된 표현이고요 꼬박 1분 이런 정도의 어감이에요 꼬박 1분 이상 이런 내용인데 단어 또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파일럿 자동차 사고 얘기를 할 때요 많이 쓰는 말이 정면 충돌 사고가 있고 추돌 사고가 있고 연쇄 충돌 사고가 있고 이런 단어들이 있잖아요 정면 충돌을 head on collision 이라고 얘기합니다 head on collision head가 머리죠 그래서 반대 방향에서 오는 차가 빵 이렇게 부딪히는 거를 head on collision 추돌은 뒤에서 받는 거예요 후방 후미란 뜻의 단어 rear rear end collision rear는 후방이고 end는 그것도 비슷한 말이죠 끝 후미 뒤에서 받치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지금 나온 파일럿은 연쇄 충돌 사고인데 파일이 덤이잖아요 차들이 막 엉키고 차 위에 올라타고 막 이런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파일럿이라고 얘기하고 다른 말로는 chain collision chain collision 그리고 경미한 접촉 사고도 있잖아요 경미한 접촉 사고는 fender bender이라고 많이 씁니다 fender는 자동차의 어느 부위입니까 앞이나 뒤에 측면부를 fender라고 해요 밴드는 휘다란 뜻이죠 밴더 명사 점멸을 써서 명사로 쓴 건데 약간 fender가 약간 찌그러지고 휜 정도를 경미한 접촉 사고 fender bender라고 말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części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